예능 씬스텔러상 정말 누가 받아도 정말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SBS 연예대상 씬스텔러상 수상자는 가로채널 미운 우리 새끼의 승리 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승리 씨 축하드립니다. 예능 아들이죠. 멋진 무대 선사해 주셨고요. 승리 씨가. 멋진 입고 오프링을 하고 있죠. 꽃다발이 오고 있거든요. 받아주시고.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사실 SBS 예능 참 많이 빅뱅 활동하면서 출연을 많이 했는데요. 강심장 때도 첫 회 때 불러놓고 버리시고 항상 파일럿 할 때만 쓰시고 버리시더니 이번에 처음으로 고정하면서 이렇게 상도 받게 된 것 같습니다. 일단 사실은 빅뱅 멤버 형들이 지금 군생을 하고 있는데 빅뱅의 공백을 느끼지 못하게끔 제가 대신해서 열심히 활동하고자 했던 것들이 많은 분들이 예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참 부끄럽습니다. 정말 훌륭하신 예능 선배님들 앞에서 상 받는 게 부끄럽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강호동 형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호동 형이 저에게 승리니는 빅뱅인데 예능까지 안 해도 되나? 되지 않나? 예능까지 할 필요 없잖아 하셨는데 저 예능 하고 싶습니다. 정말 진심된 자세로 열심히 해서 사람들 즐겁게 하는 그런 엔터테이너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겠습니다. YG 감사드리고요. 양현석 회장님 감사드리고 빅뱅 형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. 지금 보고 계세요? 형 동생이 형 막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상까지 받았습니다. 빅뱅 포레버! 빅뱅 컴백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VIP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